도척 도가 있습니까 도척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어디엔 들 도가 없겠느냐 무릎 남의 집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마음대로 알아맞히는 것이 성이다 남보다 앞장서 들어간 것이 용이요 남보다 앞장서 들어간 것이 용이요 구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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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질을 해도 안전한지 가부를 판단해 아는 것이 지이며 고루 나누어 갖는 것이 인이다 이 다섯 가지를 갖추지 못하여서 큰 도둑이 된 자는 천하에 없었느니라 오늘은 다시 한 번을시켜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여서 큰 지이며 정서는 의상적, 매우 적용됩니다. 정서는 의상적, 매우 적용됩니다. 공 Shell시장은 의상적이 아니라 마치 관계는 의상적, 예정은 의상적과의 대화를 걱정됩니다. 침어 나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미녀인 서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서시의 아름다움에 취해 물고기가 가라앉고 날아가던 기러기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오히려 서시가 다가오면 기러기들은 날아서 달아나고 물고기들은 물풀 속에 숨을 것입니다. 장자는 이런 발상이 지극히 오만한 인간의 입장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말이죠. 이것이 말이죠. 동물과 동물과 같은 곳이 좋아서 어떤 곳이 좋아서 어떤 곳이 좋아서 이 디테일의 비교는 사실상에 말하는 인간의 비교에 대해 이 기간의 비교에 대해 이 모든 곳이 좋아서 이 음식을 좋아해 그리고 오늘의 비교에 대해 이곳은 이곳에 대해 이곳에 대해 어떤 곳이 있을지 이런 데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이 시각은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은 우리에게는 단일의標準을 제공합니다. 이 시각은 모든 사회와 국가가 없는 단일의標準 한일의標準을 제공합니다. 오늘이 좋은 것 같아요. 내일이 안 변하지 못해. 자연환 경험입니다. 계속 한 관한 프로세스의 삶을 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환 경험을 통해 여러가지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의 것들이 정리가, 론,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만 사라지면 천국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오르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지옥으로 끝났죠. 히틀러가 그랬고 일본 제국이 그랬으며 킬링필드를 낳은 폴포트 정권이 그랬습니다. 히틀러가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권이 될 것입니다. 쥐왕자의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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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He thinks that there is a spectrum of possibilities. Like maybe there is yes over here and no over there. but usually we're not faced with a pure yes and a pure no. So that's what he means by qi wu. It's like leveling out all these different possibilities and helping us realize that none of them represent ultimate truth, that anywhere along the spectrum is a kind of truth also. 돈, 명예, 이데올로기 같은 세상이 강요하는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행복해질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이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삶조차도 우리의 불안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자는 사물의 본성에 대해 깊은 통찰을 얻는다면 이러한 두려움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장자의 아내가 죽자 친구인 혜시가 조문을 갖습니다. 장자는 마침 땅바닥에 주저앉아 질그릇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해시가 기가 막혀서 말합니다. 아내가 죽었으면 슬피 곡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자네는 오히려 질그릇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이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신그릇의 SD card 자유적으로 이런 상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무 심하지않는 것입니다. 시작 이후에도 royal 잡히게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뭐는 다 1957이 안다. 안수없는 것은 깊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스피노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사물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한 우리의 마음은 그 영향력으로부터 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죽음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인다면 그 숙명으로 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갈 수는 없어도 받아들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장자의 더 깊은 통찰이 녹아 있습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messages of the Zhuangzi is the resolution of the problem of death that what Zhuangzi is saying is he's saying if you begin from the fact the fact that everything is association that nothing does anything by itself that everything is fundamentally relational and then being a thing is an abstraction if you accept that fact that everything is an association then this person Roger doesn't stop with my skin doesn't stop with my family doesn't stop with my time that I reach out to the furthest ends of the cosmos and I'm part of this ongoing process of transformation and so if my identity is with the entire process of transformation I don't live, I don't die I just go on every moment is a dying every moment is a coming into life and so what I do is I simply continue to live but to live not in a way that is independent of death but in a way that is a complement to dying every moment don't feel threatened don't feel like what's happening naturally is a threat against your existence because if it's happening it's part of nature so a lot of times when we feel threatened or anxious or nervous that causes us to have illness or it causes us to do strange things or it causes us to go insane if we don't know how to come to terms with it but Zhuangzuwood's you know if you want to have a good life you should not be troubled by all of these things that are out there and you can't avoid them anyway 장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장자의 책은 그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다가오자 제자들은 스승의 장례를 어찌 치를지를 놓고 논의를 합니다 평생을 세속적 욕망과 무관하게 자유로운 삶을 살아온 장자에게 어울리는 장례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제자들은 그래도 존경하는 스승인지라 후하게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의견을 장자에게 말합니다 그냥 벌판에 버린다면 새와 짐승들이 시신을 훼손할까 두렵다고도 말하죠 and so when Zhuangzi hears about this he says what on earth are you guys doing he says you know I have the sky as my tomb I have the ground and the most the beautiful natural world as my tomb if you bury me above ground then the birds will eat my body if you bury me below ground then the worms will eat my body what is the difference let me die and be part of the ongoing process of nature don't gild me like a stuffed pig and the birds will eat my body he把人的生命 看作是大自然的一个循环的一个阶段 so just like 他自己死 他觉得 让乌鸦 和鸟吃 和让蚂蚁 螺骨吃 是一样的 都是生命的一个循环 他太太死 他看的这个世界 开始就什么都没有 慢慢才有了气 然后有了形体 然后有了生命 有了他太太 那太太死了 又回去了 所以他对这个生命和死亡 看的就是整个人生的一个循环 不仅仅是人生的循环 仅仅讲人生循环 有点像佛教 他讲人生 人体 人世 跟整个自然界 大自然 是一样的 在一个循环发展演变的过程中 所以呢 你不必因为这个生而高兴 不必因为死而悲哀 自己是人生的一样的 人生的循环 是人生的循环 剑的 人生的循环 是人生的循环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진망